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새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4주에서 가장 중요한 시, 왜 시가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시가 중요한가. 그 전에는 제가 여러 번 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일시 4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를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갑진생이 있습니다. 갑진생. 임신이다. 임신. 만약에 예를 들면 갑진이다. 또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시가 갑이니까 병인시다. 이렇게 그냥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 임신. 갑진 병인. 태어난 시가 인시다는 글씨도 병인시. 왜 얘가 중요한가. 태어난 시가 왜 중요한가. 시는 이 4주에서의 직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장 자리입니다. 직장 자리.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오픈할 때 전부 다 시에서 다 유추해서 답변해주면 거의 대부분이 정확합니다. 직장을 상징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당 때 학업자리겠죠. 자녀를 상징해준다. 이게 자녀 자리입니다. 자녀 자리.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부모 자리. 아내 배우자 자리. 자식 자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배우자. 배우자 운이 어떻냐. 이걸 볼 수 있죠. 배우자 운이. 궁합을 보겠지. 배우자 운. 배우자와 관계가 어떻냐. 시하고 상충이 있느냐. 아하. 상충이 있다는 것은 배우자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주들이 좀 힘들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겠구나 하니까 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시는 열 월 일시 맨 마지막입니다. 중년. 노후의 삶을 알 수가 있다. 중년. 그러니까 중년과 만년을 보겠죠. 중년. 이 시기에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느냐. 큰 어려움이 없느냐. 이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뿐만이 아니라 더 기가 막히는 중요한 점은 뭐냐. 조우를 해준다는 거죠. 조후. 태어난 달이 춥다. 습하나 아니면 냉하다. 이 관계를 시에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시간이 태어난 시에는 한밤중이냐 아니면 한낮인 약가에서 일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후작용을 해준다는 거죠. 조후. 그러므로 이처럼 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그리면 시가 어느 시기에 태어난 게 좋냐 이왕이면 어느 때 좋냐 크게 명약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전에 태어난 거하고 오후에 태어난 거. 축시입니다. 축 인 묘 진 사 오 이징 그 다음에 미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들어가야죠. 축시 인시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그러니까 얘는 오고 얘는 오전 이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구경이 되더라. 뭐라면요. 남자는 되도록이면 이 오전에 태어나면 좋고 여자는 오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오전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기상을 해요. 그리고 밖에서 그 좋은 방세 수면을 취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기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극성이 있고 기운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사주 명량이 2000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축시가 있고 인시가 있고 묘시 진시 사수 미시가 있는데 사가 하나가 사시가 있습니다. 진사 사시는 요즘 태어나라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시에 보통 사람들이 어떠냐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농부는 밭에 논밭으로 가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 직장이든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시간이고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녀 공의 굉장히 부재런하다. 부재런하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재런하고 한 집안 자기 스스로가 일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결국은 총대를 메고 가거나 아니면 중심으로 가주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자기 가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아무 장애가 보편적으로 없습니다. 시 하나만 갖고 설명한다면 사시에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는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사시에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는 뽑아도 괜찮다. 사주 아무것도 모른다. 시가 사시에 태어난 사람은 부지단하고 약속을 잘 지킬 수 힘이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시를 뽑아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반면에 사시의 반대는 신시입니다. 신시 신시는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이때는 새참을 먹습니다. 좀 한가해요. 조금만 일하면 이제 일하고 하루 일과 끝납니다. 좀 느슨해요. 그래서 얘와 반대로 신시는 조금 느긋합니다. 조금 이제 곧 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시는 바쁘고 뭔가 열심히 하는 밤에는 신시는 조금 놀러다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수가 많다. 좀 한가게 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는 4시에 태어나고 여성은 신시에 태어난 게 좋다. 이러면 오전은 공격형 오후는 방어 조금은 안정형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중에서도 축시는 너무 어둡습니다. 인시가 있습니다. 인시는 뭐냐 절에서 스님들이 원래 3시에 기상합니다. 3시는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침 기상하는 시간이에요.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정신이 맑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학자들이 인시에 좀 많이 있습니다. 문성명 시도 아마 인시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해서 좀 크게 선고하는 사람들이 인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인시는 기상 시간입니다. 뭔가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이때는 사시만큼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약하다. 그러나 인시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노후의 삶 자체는 기본적으로 복구 한다. 반면에 인시의 반대는 해신입니다. 해신 해신은 오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이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잔 잘 시간입니다. 기차 기사 갈 시간이고 얘는 잠잘 시간으로 접어들고 얘는 가장 정신 멀다 한가하게 새참 먹고 이제는 하루 일과를 마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 해신은 안전형으로 가더라. 편안하게 가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오전은 보편적으로 공격적이오 오후는 안전형이니까 여성들은 되돌이며 오후에 태어나는게 좋다. 남자들은 오전에 태어난게 좋다. 오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한 집안을 이끌어낼 갈 수 이미 있다라. 그런데 반대로 여성이 사시에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냐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여야 할 상황으로 간다. 남편이 있어도 스스로 일고 가야 한다는 것은 남편이 무릉욕 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서로가 찢어지거나 결별해서 스스로가 결국은 돈을 벌여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러므로 여성들 오전에 이왕이면 사시에 태어났던 차라리 사업가로 가든지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늦춰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여성들 요즘은 여성들의 워낙 사업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참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 우리의 관계에서 관계된 것만큼은 이것이 아직도 2000년 전 이야기지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모를 수 사주를 풀면서 시 없이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 시 없이 어떻게 사주를 푼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답변은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시 없이도 풀 수 있다. 그 사람들 제 앞에서 제 앞에서 감히 사주 푼다고 이야기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저도 이거 없이 얼마든지 설명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다섯 얼마든지 말장난 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걸 시를 빼놓고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50년대 40년대 태어난 그 세대들은 시를 모르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를 모르면 12개 시를 놓고 진료문을 하면서 문진이랑 의사들 문어보면서 진료를 하잖아요. 명량에서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따져보자. 그런데 자축 이미 하나를 뒤집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신사회 자오묘 진술 충리를 놓고 보자. 자 그럼 벌써 여기서 뭐냐 인신사회 가 나왔다는 거죠. 인신사회 인신사회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반드시 사주에서는 알아야 한다. 이걸 제가 부부관계에 대한 부부 문제는 사주 상담 하다보면 정말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주 불이 하고 사주 상담 하는데 부부 문제는 거의 100이면 100 결혼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대로 한 사람 한 사람대로 부부 아니면 배우자 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제가 물상 눈을 재미있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 보리 여기는 쌀이 있습니다. 쌀 물상 눈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리는 약간 거칩니다. 투박합니다. 그러면 보리를 남자로 봅니다. 남자 쌀은 부드럽습니다. 매끄럽습니다. 여자로 봅니다. 보리는 수염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염 수염이 있어요. 이렇게 보리가 이렇게 있으면 수염이 보리들 그러나 쌀은 수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리는 어디에서 자라냐면 밭에서 자랍니다. 밭 밭 싹은 어디에서 자라냐 논에서 자랍니다. 논은 뭐냐 오행상으로 수를 이야기합니다. 수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보리는 보리는 밭에 해당이 됩니다. 밭 오행상 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 여기에서 보리와 쌀이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음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섭리가 쌀이 어디에서 자라냐면 논에서 자라는데 논은 결국 보리 남자 라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기운에서 자란다. 반대로 보리는 밭입니다. 밭은 여성이에요. 밭에서 보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의 섭리 라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서로가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지만 상극이지만 서로가 조우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휘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수화가 이놉니다. 수화 얘들 자라는 거 한 번 보실래요? 이 보리는 보리는 그대로 그냥 심어놓으면 밭에 심으면 자랍니다. 그런데 변은 옮겨 심어야 합니다. 변은 이렇게 못 자려서 처음에 심다가 일정하게 자라면 다시 한 번 옮겨 심어야 자랍니다. 여기에 또다시 신의 섭리가 있다. 뭐냐 음영의 섭리가 있다. 여자들은 여성들은 딸들은 결혼하게 된다면 되돌이면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해준게 좋다. 요즘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아들이 없다 해서 야 우리 집으로 와서 살아라 사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자기 집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기 신랑도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옮겨 심어야 한다. 옮겨 심지 않게 옮겨 심는다는 것은 바로 이사를 보내서 자기들끼리 살게 해줘야지 결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유를 내 집으로 끌어당겨서 함께 살게 하거나 내 딸을 내 사위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옮겨 씻기를 옮겨 심기를 거부 했다는 것은 벼를 그대로 모짜리 팔에 놓고 그대로 놓아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잡음이 일어난다. 왜? 모짜리에서 떼가지고 다시 심어야 분명히 튼튼한 벼 이삭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괜찮습니다. 보리는 보통 가을에 씻습니다. 가을에 씻으면서 싹이 이 정도 올라오면 발로 밟아줍니다. 왜 밟아주냐면 싹이 올라오는데 밟아주는 것은 겨울 사이에 딱 이렇게 뜨게 됩니다. 뜨면 보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밟아줍니다. 보리를 좀 밟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벼는 밟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남자들이 아내를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여자들이 자기 집에서 친정집에서 자기 신랑을 데리고 함께 사는 것은 불남이라 성장이 못 된다는 것을 명예서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성이 있습니다. 벼하고 벼하고 보리는 어릴 적에는 다 콧콧해요. 콧콧해. 그런데 자라면서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여자는 여자는 고개를 숙여요. 남자는 끝까지 가요. 가는 것은 뭐냐 반드시 칩니다. 강하고 쉬지 않는 것은 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의 수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이기는 게 지는 것이다. 여성이 더 현명하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어디에서 물산론에서 보는 쌀과 보래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하고 쌀하고 똑같이 5대5로 놓았다. 5대5 보리쌀을 갖고 보리와 쌀을 5대5로 놓고 만약에 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색깔일까요? 보편적으로 5대5로 놓으면 새카맙니다. 새카맙니다. 보리 남자로서는 억울하죠. 왜? 같이 똑같이 5대5인데 왜 새카맙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될 때 자식들이 바라볼 때 5대5로 잘못되어 있을 때 똑같이 봤을 때 뭐냐? 자식들 누려놓으면 아버지가 무조건 잘못됐다. 본다는 것입니다. 왜? 새카맙게 보여요. 보리는 투박하고 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겠죠. 왜 니들 편만 되냐고. 이것이 이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남자들은 숙일 줄 알아줘야 한다. 이게 명의에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명의에서. 저는 시가 왜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설치하기 있습니다. 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시 하나만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던 시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저는 장명할 때 시를 굉장히 태결을 할 때 출산 태결을 할 때나 장명할 때 시를 굉장히 중요시 얻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왜 평생 나의 직장과 나의 활동과 무대니까 여기를 잘 활용해서 장명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특수한 비법이나 저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명의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이것만큼은 중요하다. 시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장명을 해줘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장명을 해주고 한 5년 10년 지켜봐 보세요. 아이들 굉장히 돌방 돌방합니다. 설명 약하더라도 시를 갖고 잘 도와줘서 장명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주를 풀 때 시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중요하다 조금 약하다 그럴 때는 뭐냐 장명 해서 잘 포함 해가지고 살려주는 음향 오향을 따서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같습니다. 오늘은 시가 왜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한우의 비유를 좀 했습니다. 그 비유는 뭐냐 음향이 맞아줘야 한다. 그리고 4주에서 화와 수가 병과 임이 병임상충이 아니라 강한 수의 기운과 강한 화의 기운이 뭉치게 했을 때 신강 4주에서 병화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신강 4주에서 임수가 잘 들어올 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른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걸 참고해봐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